윽 으잇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18 우와아 떴냐 오케이 그냥 양발 제비로다가 그냥 자 그래서 매물 좀 사봤습니다 유벤투스 애들 바조를 제가 60조에 샀어요 60조에 팀을 어느 팀으로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내가 이제 살려니까 가격이 올라버렸지 뭐야. 내가 이거 분명 판매되기 이거 53조인가 그거 있었는데 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60조에 사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양쪽 윙어도 이제 양발로다가 빠르고 슈팅 좋고 체감 좋고 아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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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트디를 찰 수 있어 하하하하 그 다음에 데실리오 하고 데미랄인데 데시네요. 아 근데 데실리오가 가격이 2조밖에 안하는데 스탯이 좋아 어 골키퍼는 이제 슈채스니 20재므로 가고 형 대낙사이트 어디 이용해? 어 저는 대낙통 가장 저렴한 서비스 가장 저렴한 가격 가장 빠른 서비스 로그인은 10회 이용하면 1회 무료 증정까지 대낙통 와 옥동시미켄? 옥동이면 울산인데 마리오 고메스 울산 큰고래대 옥동시미켄 가슴이 웅장해지는 매치업이 울산의 자존심 와 조질뻔? 조졌네 먹힐골은 어떻게든 먹힌다 형님 언제 가실까요? 언제 가야되지? 오케잇 굴맨 저자리에 이제 지단들어갈겁니다 또 우리 재근이 또 내 원딜실력보면 또 깜짝 놀라겠구만 아아 먹혔다 아아 먹혔다 아아 먹혔다 역시 양발이야 양발 많으니까 빌드업이 편해지잖아 아우씨 잘한다 아 좀 억울한데 억울티비 안되겠다 양쪽 윙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봐야겠다 양발이니까 아 아 ok 회사오 나이스 데미랄 공이 이렇게 안 뺏기냐 나이스 사이드 그렇지 가자 양발 간다 어 열렸 얏 오케이 이게 양발이거든 ZD 찰까 크로스할까 왼발 오른발 고민 고민하지마 다 된단 말이지 어 야 뭐 혼자 그 많이 떨어져있노 뭐하는거고 이거 아이고 키커는 안하네 와 와아 경기력에 물이 올랐다 물이 올랐어 이번 시즌 슛챔 충분히 가겠는데 왔죠 아 푸드컵 끝나지 얼마 안됐는데 까먹었냐구 성주야 에잇 모르겠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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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잘하네 아하 아아 아아 졸라 답답하네 아아 나 미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리셋했나봐 하하하하하 아 시험 다음날 백지 돼버렸잖아 머리가 하하하하하 그.. Meximo 하.. 어떻게 어렵지? 하.. 하아 모르니까 vê h h h h h h h h 하하핰 kita 하하핰 하핰 far Enero 하하핰 아마 impaired 하하핰하 ill have fun 아 오케이 그냥 차애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됐다 나 아직 안 까먹었어 자 이제 가자 레드베드 가자 레드베드 유벤투스 금카랑 라비오 자 이제 가자 오케이 이제 이 자리에다가 지즈우만 사면은 완성 사실 이건데 으아 으아 이건데 으 얼마? 136조 하하 딱 기다려라잉 음 328조 레전드 유벤투스 완성시켜 보자고 어 님들 12시다 야 그거 사야돼 그거 사야돼 잠깐만 야 다 나와 다 나와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나 지금 주문하게 다 비켜 다 비켜 아니 애들이 만두 갈비교자고 고기교자 벌써 다 먹었다니까 라면도 얼큰한 맛 시키면 딱 좋고 28000원 아씨 계좌인데 3만원 넘으면 5천원 할인해준다구요 어 그러면 또 못참지 그럼 2천원 더 추가 해야겠구만 오케이 38000원 이렇게 결제하면은 쿠폰이 어디 어 쿠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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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막 개꿀이네 이야 3만원 이상 구매식 5천원 쿠폰 개꿀이네 이러면 33000원 되네 이야 와 그러면 할인을 너무 많이 받는데 이건 못참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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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hens 으